너무 좋아요. 근데 방송 어느 TV를 들어도 가장 많이 나오는 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쁜 가수 깜찍한 가수 우리 명희씨 노래 소개합니다. 흔들리지 마. 박수로 청해 주세요. 예쁜 가수 나오세요 명희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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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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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